드디어 3층을 깼습니다 4층으로 서둘러 가보도록 하죠 아 이제 4층 5층 보스룸 남았네요 아 누가 나한테 공을 던졌어 좋아서 아래 방부터 아 얘네 별론데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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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주는 건 좋은데 아 아야 이래서 별로 안 좋아요 너무 어려워 너무 빠르고 미사일도 많이 쏘고 잘 안 죽어 아야 아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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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줘 제발 죽어줘 까마귀야 힘내 그래 오 다행이다 아 9개의 목숨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더 맞췄요 아래로 가볼까요 아 누가 이렇게 지금 죽겠는데 아 이거야 아 이거ject 다시 1층부터 자arf 고양이를 안 사는 게 낫겠다 이건 뭘까 짠 오오오오오오 우와 눈물이 피 눈물이 됐어요 와 이게 뭐야 악마가 됐어요 아이자기 분노를 못참고 악마가 되나 어 악마가 끝났어 아 맵 하나에서밖에 작동을 안했구나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얍 2층으로 갑시다 빨리 좋아 2층 빨리 보스방으로 갑시다 얍 빨리 재빨리 아이작트 위도 야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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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놔 그만 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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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야 그래그래 아야아야 아야아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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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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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이야 곧 곧 곧 곧 곧 끝 끝 끝 끝 끝 아 어 이게 뭐지 어 뭐야 뭐야 아까 사라졌던거 아니었어 아아 죽었다 아 깼는데 죽었어 아아 저 달 아이콘이 저런 효과가 있었구나 뭔가 했네요 아 그걸 알았으면 좀 조심할걸 난 당연히 죽었을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갑시다 뭐지 곧 죽을건데 그냥 일찍 죽지 일찍 죽지 끝까지 버티니 아 됐다 오오 하트 하트 하지만 못먹는 하트 이건 뭐지 도그푸드 개밥이래요 오오 저한테 딱 어울리는 아이템이 있네요 디저트가 나왔죠 디저트 하트가 4개가 됐어요 갑시다 오 다음 꿈은 아 방귀 그만 껴 얘들아 위부터 오 여기는 코인을 하트를 코인으로 바꿔주는 가게 별로 필요는 없겠죠 코인이야 꾸준히 나 어 네 하트를 주는 이상 아 아니다 이 하트는 남겨줍시다 이 하트는 이거 쓸 날이 올거야 오오 더블파리들이 안돼 안돼 이쪽으로 오지마 이쪽으로 얍 오 이건 뭐지 오 내 하트를 먹었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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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썼어 아 또 내 하트를 또 먹었어 아 죽겠는데 제발 제발 아 아 아 저 이상한걸 쓰지 않았더라면 깰 수 있었는데 어 아 아 아 아 다시 갑시다 쏘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뭔지 하트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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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디 이번에는 오늘은 4층까지 갈 수 있기를 4층까지 갈 수 있기를 잘하는지 시작합시다 황금방 먼저 가죠 오 이건 뭐지 거미 같은 게 있는데요 얍 아 뮤턴트 스파이더 눈물이 4개가 한 번에 나가요 좋은데 근데 속도가 좀 느리네요 평소보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해나가보면 알게 되겠죠 일로와 위력은 좀 강한데 역시 늦게 나가니까 그만큼 페널티는 있네요 가시방은 지나칩시다 바로 이제 보스방을 향하면 될 것 같아요 황금방을 우리가 오 됐다 황금방을 지나쳤기 때문에 재빠르게 증수를 층수를 넓혀가는 것을 목적으로 어 여기 착한 애가 한 명 있는데 안녕 안녕 아파 아파 너도 집에 가고 오 좋아좋아 좋은데 좋은데 오히려 더 궁금합니다 쬬쇼 이슈 자 오세요 오세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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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 마지막 약간 멀리서 써야겠구나 좋아 좋아 천천히 오세요 됐다 열쇠 짠 오 하트 여기 하트 하나 킵해두죠 위로 오 안돼 안돼 오 됐다 안 맞았어 웬일이야 웬일이야 오 보스방 임시 하트도 어떻네요 아이작 때 몬스트로 일로와몬스트로 으으으으으으 사거리도 좀 짧네요 이 뮤턴트 스파이저는 근데 좀 강해서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난 좀 빠른게도 좋다 근데 내가 원할때 눈물이 나가지 않아요 눈물이 내가 원하지 않을때 나가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어. 제가 지금 제가 타이밍을 맞춰봤자 얼마나 맞겠을까만은 실력이.. 실력이 느라.. 오.. 괜찮은데? 안 맞고 있죠? 지금 오오.. 아.. 한 대 맞.. 한 대 맞잖아.. 아니야.. 제발 천천히.. 아! 맞았다..맞아.. 말 끝나기가 무섭게 많네요.. 어.. 이제 인제 된 거 같은데? 오 하트 먹었구요 아 근데 하트 못먹는 하트네요 아이고요 왕관이다 짠 자 그럼 내려갈까요 1층은 그래도 어느정도 깰 수 있네요 2층이 문제지 아 가시방 들어가볼걸 그쵸 상자에 가발이 날 다 놀렸어 용서하지 않겠어 짠 어 거미나 한방에 죽네요 다행이다 일로와 이 거미나 파리들이 좀 한방에 죽어줘야 그 나가기가 편한거 같아요 나가는게 오 뭐야 뭐야 아 앉았는데 아파 아파 두 대나 맞았네 로우 오우 깜짝이야 배탈라 아이구야 배탈라 배가 따뜻해야지 사람이 아 아야야야야 계속 미사일 나가는 방향이랑 아이장이 쳐다보고 있는 방향을 혼돈하게 되요 키가 생각보다 핑계긴 한데 얍 좋아 가까이 가면 피를 통하고 어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 6층으로 가서 하트 먹고 오고 싶다 오 됐다 오 하트 임시 하트 짠 괜히 왔네 아이구야 수모가 더 컸는데 어 여긴 폭탄으로 돈을 먹을 수 있는 곳이네요 일단 지나갑시다 오오오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아파다 야 야 나도 너의 동독이야 지금 거미 거미를 먹었어 됐어 황금마 열쇠를 써야 했네요 이건 뭐지 너한테 또 속을 뻔했어 괜히 하트 낭비했네 짠 이게 뭐지 You have been blessed 축복받았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뭔가 도움이 되겠죠 아 코인 상점에 가볼까요 하나 뜯어서 하나 뜯어서 코인을 벌어놓은 다음에 코인 상점 가볼까요 이렇게 코인 15개 모아서 한번 코인 상점 가볼까요 아 좋은 건 없네요 맞으니까 하트 먹고 임시 하트 먹고 갑시다 이제 더 살 건 없겠죠 열쇠도 하나 사줄까 열쇠도 하나 사주고 갑시다 아 불 꺼볼걸 그랬다 그쵸 항상 뒤늦게 알아내네 어 안돼 안돼 근데 얘네들은 너무 점프를 많이 준단 말이야 아 안돼 안돼 너희들 내가 축복받은 몸이야 지금 아야야야 이거 비싼 하트인데 얼마 주고 산 하트인데 어 여기 둘로 막혀있구나 이리 와 아래로 내려와 아래로 내려와 아래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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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고기군 아래로 내려오도록 하세요 아래로 내려오도록 하세요 뿅 뿅 오 됐다 괜찮은데 한 대씩 치는 거면 됐다 보스방 가겠습니다 얍 피니군요 아 아이작 대 피니 어차피 피는 한두대밖에 못 때려요 나와있을 때 아잇 한 대 맞았다 에잇 멍청이 같지 얍 얍 한 대씩 치는 걸 목적으로 천천히 얍 얍 얍 얍 얍 오 한 대 더 아 안 됐다 야 안 돼 못 잤어 어어 위험해 위험해 됐어 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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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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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 하트 먹고 오 성스러운 하트 이건 뭐죠? 이거야말로 기브업 같은데 런치 아 HP 회복됐어요 그리고 최대 칸도 한 칸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잘됐다 하하하 내려갑시다 3층 3층까지는 항상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꽃을 줬는데 아 내 바지를 내렸어 하하하 오 이건 뭐지? 뭔가 회복이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이게 축복의 효과인가? 아 이게 축복받은 효과인가 봐요 좋다 오호 아니야 아 아냐 우리 사회 좋게 지내자 어 뭐야 오호 살아나 살아나 빨리 잡아야 돼 빨리 됐다 야 약은 무슨 효과지? 이것도 좀 랜덤 효과죠? 어 어떻게 아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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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됐다 플랫 펜이라 얻었다 돈이 아니죠? 저거 어떻게 아 또 좀 멀리 갈래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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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나와 나와 굉장히 멀리 오네 굉장히 멀리 오네 됐다 안 맞네 됐다 약을 써볼까? 약 써볼까요? 어 어 풀 S 오 좋아 좋아 아 조금 더 있다 쓸걸 그럼 이렇게 될 거였으면 어차피 여기서 엄청 맞을텐데 아 오 됐다 후 밑에 코인샵인데 지나칠게요 어 근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지금 어 어떡해 곱창들이 곱창들이 아 조심 아 조심 야 야 야 야 됐다 느낌이 좋은데 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야 파리 토하지마 니들이 니들이 잡을 것도 아니면서 파리 만들지마 아 또 죽으면서 파리를 대량 양산하고 가네요 야 야 야 야 어 바로 보스방이네 보스방 옆에 황금방에 있네요 야 오 왠지 이거 동료일 것 같은데 오 하트다 이런 고마울 때가 오 하트다 오 빨간 파리가 어택이 얍 얍 얍 일단 보스를 가볼까요 짠 3층 보스는 우와 처음 온다 아 아이자 패스출러 피스출러 피스출러 피스출러가 뭘까요 무슨 공격을 해줄지 고민되는데 고민된데 헤헤 걱정되는데 어어어 아 분할해 분할 분할해 분할해 분할 분할 어 어떻게 어떻게 분할해 분할해 분할 높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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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어 안 돼 아 아 안 돼 안 돼 이것들을 맞고 있을까 얍 좋아좋아 하트 나왔고 마지막 하플 헬스 채우고 얍 얍 오 됐다 오 이거 뭐지 뭔가 매 같은데 짠 캣 캣 온 나인 테일스 샷 스피드가 업됐어요 별로 업된 것 같진 않은데 헤헤헤헤 여기도 업됐다고 하니까 드디어 4층입니다 4층 해결할 수 있겠죠 병 병 병 아 악몽을 또 구웠어 상자를 열었는데 아 내가 상자 안에 갇혀 있었어 우와 얼마나 더 심각한 슬픈 기억을 갖고 있는 거야 어 고민되네요 가보죠 4층 얍 어 아 안 돼 파리를 통하는 애 아 이 빨간 파리는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얍 파리가 내심 맞아주나 어 넌 좀 파리를 어떻게 파리를 통하는구나 다른 행정 오 폭탄 오 폭탄 정말 하트가 많이 나온다 다행이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쭉 가볼까요 왜 이렇게 오른쪽 왼쪽 헷갈리지 이 무기 여기는 무기 상점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저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자 스티치 오오오 아 괜히 왔어 괜히 왔어 괜히 왔어 괜히 왔어 아 끊지 끊지 야 으흠 으흠 아 으흠 음 아 으 됐다 어 여기 아케이드 코인하나 넣고 들어가는 게임하는 곳이죠 안 갈게요 하트도 4개 있으니까 웬만하면 가지않게 봅시다 어 무기상점 다쳤네 풀하트여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무기는 어딨지? 안 갔다 오시구나 황금방을 찾고있어 얘들아 황금방 본 적 없니? 너희는 미사일 안 쏘는구나 아 대신 부활한 애들이지 맞아 맞아 오 됐다 와 이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? 한 번갖고 되려나? 오 한 번갖고 되려나? 어 엄마의 진주다 펜이가 더 나을까 엄마의 진주가 더 나을까 엄마의 진주를 가지고 가봅시다 어 황금방이다 그래 여기를 찾았어 너희가 알고 있었구나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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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 아 힘들어 다행히 열쇠가 하나 있네요 어 왠지 귀여운 파가 있는데 엄청 귀여운 파가 있는데 얘 귀엽다 야 이 파리는 뭐하는거야? 얍 샤드 어니언 양파구나 눈물이 오 좀 더 강해졌대요 좋다 조금 더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요 괜찮은데?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쪽이 보스왕 있는 길이겠죠? 오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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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로와 일로와 거기서 놀지 말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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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 와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그렇지 그렇지 좀 더 옳지 왠지 아래에 있을 것 같아 형 아니었다 아니구나 아 어어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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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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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패턴대로 안 쏘고 갑자기 빨리 쏘는 거야? 됐다 하트가 하트가 너무 심한데 지금? 어 눈물 흘리는 거 보세요 눈물이 철철 넘치고 있어 죽으면 안 되는데 아까운데? 아 괜히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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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로가서야 돼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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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가서야 돼 위로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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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 음악이 안 끝났는데 약을 먹읍시다 아 티어스 업 훨씬 더 좋아진 건가? 근데 하트가 지금 다행히 임시 하트가 하나 있어서 한 개 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너무 심각한데? 상황이 아케이드 저기 가봅시다 하하하 저희가 하트를 구매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구매할 수 있으면 미리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야말로 꼭 1단계를 깨겠어 이 야바위는 하지 말고 하트를 빼서 가는 거죠 오히려 이걸 돌려봅시다 얍 제발 아 파리 파리가 나왔어 야 죽어 하트 주세요 아 하트 하나만 반개라도 줘 제발 하나만 오 패니를 줬네 야 그래 하트 하트 아 한 번만 돼 제발 아 으으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제발 어 파리 나왔어 파리 말고 아 아 근데 이번에 파리는 나를 나를 쫓아다니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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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마지막 하트 아 어 펜이 나왔다 하트 돈 내고 돈 먹히네 마지막 제발 하트도 한 개만 아 또 파리나왔어 또 파리나왔어 아 아쉽네요 돈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역시 도박은 하는게 아닌데 아 저걸 먹고싶다 그럼 어떻게 가져오지 하트를 하나 낭비하고 가야되는거 생각해보니까 저기가 보스방이라는 어 그러고 보장도 없는데 너무 펜을 막 썼네 어 여기서 나오겠지 하트가 여기서 하트가 나오겠지 안돼 한 대도 맞아서 안돼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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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약 약 약 제발 제발 하트 하트 아 베이드 트립 무슨 뜻일까요? 어 아무튼 안좋은거 같아요 그쵸? 어 어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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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아아 어 어라? 하트가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네 하트 아 열쇠가 나왔는데 아 폭탄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열쇠네 열쇠 하나 챙겨가죠 항상 열쇠는 필요하니까 아 아 아직도 보스방이 안나왔어 언제 나오는거야 아 얘들아 제발 얘들아 제발 일렬로 다니자 한 명씩 한 명씩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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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헤헤헤 어 가능할까 제발 약한 애 약한 애가 나왔을 필요하다 보스 어 어 니엔 또 뭐야 차오비 얜 또 처음보는 애인데 어 어떡해 시작하자마자 한 대를 막고 시작했는데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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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어 안돼 어 야 꼬마들 낳는구나 얘가 오 날아다니는 거 보세요 너 자꾸 이렇게 똥 싸고 다닐래 이거 누가 치워 아주 그냥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는 사람 따로 있어 아주 그냥 으응 아이고야 응? 어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치울게 내가 치울게 내가 치울게 내가 치울게 알았어 엄마가 치울게 엄마가 치울게 나도 가만히 놔둬 가만히 놔둬 가만히 놔둬 엄마가 치울게 어 오 됐다 됐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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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 됐다 오 스펠런컵 뭔가 얻었는데 하트 먹고 오 이제야 좀 한숨이 놓이네요 이건 뭐지 국자 같은데 우든스푼 스피드업 아 드디어 좀 속도가 높아졌네 자 드디어 최초로 5층에 갑니다 가능할 것인가 가보도록 하죠 5층 지금 죽으면 정말 아깝겠다 5층 꺾었는데 아이구야 와 음악부터 달라졌어요 어디부터 가야되냐 북쪽부터 가볼까요 오오오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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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가 단계로 올라가면서 회복이 안되니까 아 지금 왕파리가 얘들 낳고 있었구나 됐다 한마리 잡았더니 폭탄파리가 됐어요 얘 폭탄파리 잘 쓰면 오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죽으면서 막 파리를 낳네 얘들을 야 폭탄파리 아이고야 맞았다 내가 맞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그래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폭탄들아 저기 가서 놀래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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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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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체크하지 하 어느새 하트가 아 정말 피가 말립니다 피가 말려 네크로폴리스래요 이 맵 이름이 제발 좀 쉬어가는 코너 오 그런거 없죠 그런거 없죠 자비가 없어 이 게임 하나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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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소할게 자비 있어 자비 있어 자비로 잠더워 어휴 아 내 하트 제발 하트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게 내 유일한 바람인데 이 간단한 바람 하나 못들어주겠니 패닝 하 제발 죽지 않길 바라며 어 어어어 아 또 이것들이네 얘들 막 분할하죠 분할 엄청 어렵던데 아 어떻게 어떻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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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 부스구나 얘들 위에 게이지를 보니까 얘들아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아 또 하트가 저기서 나와 하트가 저기서 나와 왜 또 이거 폭탄으로 못 밀어냅니까 폭탄으로 밀어낼 수 없습니까 시도나 해볼까 오 나왔다 나왔다 옳지 폭탄을 버리고 하트를 취한다 오 다행이다 그래도 하트가 한 개 여유가 생겼어요 오른쪽 어 아니 아니네 오 야 너희들 장식 아니었어 그냥 너희들 아우 목을 맨치로 맞고 이동하는데 어마어마한데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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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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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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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야 이거 하트를 먹은 보람이 없잖아 이러면 하트를 먹은 보람이 없어 이게 얼마짜리 하트인데 저 반개라도 먹읍시다 반개도 너무 감사해 아 또 얘네들이네 이게 키보드를 연타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연타하게 돼요 버릇이 돼 버릇이 오오 폭탄 폭탄팔이다 아니 핏방울팔이 쟤는 죽을 때 피를 토하죠 아이고야 또 열심히 맞았네요 이 와중에 누가 후신맨 아니랄까봐 여기서 열쇠가 나왔네요 열쇠는 일단 패스하죠 오오오 오오오 뭐야 뭐야 아 아야야 야 아프다 오오오 폭탄 폭탄 이게 어떻게 되죠 안 잡아도 됩니까 잠들어버렸는데 암 잡는건 좀 귀엽네요 흐흫 야 이제 피가 반개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죽거나 죽을 거예요 아마 죽겠지만 가보겠습니다 한 대도 안 맞을 수 없겠.. 아.. 이럴수.. 와 진짜.. 아 이거.. 어떻게 깼니까 이거.. 아 진짜.. 아 너무 힘든데.. 한번만 더 도전해보죠.. 오늘은 그래도 꽤 많이 왔어요.. 한 판에.. 하트는 절반.. 흐헤헤.. 아이템조차 없습니다.. 폭탄맨이라도 있으면 좋겠네.. 가겠습니다.. 오! 엄마다! 아이작 댄 맘.. 포스는 맘이군요.. 야야야야.. 어떻게 어떻게.. 야야야야.. 어떻게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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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